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우리 2025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과탐 선택과학 중에서 우리 지구학을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지구학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내년 11월 14일날 수능 지구학에서 딱 더더 말고 덜도 말고 딱 몇 개 맞추자? 자, 20개만 맞추자. 그래서 더더 말고 덜도 말고 딱 50점만 맞자. 그게 우리의 목표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구학 1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지구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수능 입문 강의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25 수능 대비 자, 어명대와 수능 준비 본격 스타트! 그래서 엄스타라고 하는 수능 입문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학은 역시 누구? 어명대라고 같이 한번 외쳐주시고 자,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선생님은 지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구학을 전공하는 게 아니라 지구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 지구학을 가르치는 걸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 지구학 교육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에는, 선생님 생각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같은 대학원에서 지구학의 공학부 대학원을 마쳤고요. 현재 온라인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대치동과 목동, 분당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현장 강의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우리 쭉 위쪽부터 보면은 원주부터 시작을 해서 청주, 대전, 그리고 대구, 창원, 전주, 그리고 우리 광주 친구들까지 매주 한 번씩 또 우리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구학은 인문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작년에 이미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좀 수강평을 올려줬더라고요. 처음에 개념 틀 잡고 가는데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영대쌤의 판서와 강의에 홀려서, 홀리기까지는 안 되는데 자, 홀려서 시간이 사라지고 개념이 가득 차는 마법을 느껴보세요. 쌤이 듣기에도 약간은 손발이 약간 오르지는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들인 쌤의 엄수사 인문강의를 좀 이렇게 수강평을 올려주는 거니까 자, 지구학 1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맞습니다. 내용의 난이도가 그렇게 벽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되게 수월한 건 있지만 그러다 보니 지구학 1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에 좀 많이 틀리냐면은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의 의미를 처음에 잘못 잡고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두고두고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1페이지 2페이지에서 나오는 쉬운 문제들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대학을 결정을 하는 건 20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예를 들어 19번이나 20번이 아니고요. 1번부터 18번까지의 18문제가 여러분들의 대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전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맞추고 나서 나머지 19번이나 20번을 여러분들이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과 중에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 과들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입문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용어 정리부터 기본적인 그리고 뒤에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약간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의 특징을 보면은 크게 6개 단어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각 1은 교과서를 보면은 크게 6개 대단어로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그냥 크게 3개 대단어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공부할 때 고체지구 파트라고 해서 암석이라든가 지각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화석 공부하고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는 단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하고 해양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날씨의 변화라든가 일기도 해석하는 거 그리고 해양 파트에서는 해류의 운동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다루는 내용들이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 있고요. 그리고 천체와 우주 파트에서는 별의 종류와 진화 과정 그리고 우주의 형성과 우주의 미래까지 공부하는 크게 이렇게 3개 단어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기초적인 뼈대를 세우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흥미하고 흥미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왕에 공부하는 거 사실 수능 공부 1년 동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들고 지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내년 11월 14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춰가지고 향후 인생을 설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게 조금이라도 수월하겠죠. 그런데 수능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하는 건 선생의 생각인데요. 딱 하나예요. 내용의 재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시는 건 딱 하나 점수입니다. 정말로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어쨌든 내가 이만큼 공부한 결과로 이만큼의 점수가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 재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재미가 쌓이다 쌓이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니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점수는 점수가 올라가네. 그럼 수능에서도 나는 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 점수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를 갈 수 있겠구나. 그 재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재미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뒤에 개념 강의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내가 기초를 세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구학 입문 강의라고 해서 아 이거는 지구학 수능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입문 강의, 쌤 강의 하나, 하나, 하나가 수능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은 단 1개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입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에서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다른 더 큰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뼈대가 되는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입문 강의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필수 주제별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그 개념 정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개념 OX 빈칸 테스트 그리고 수능용 맛보기 문제는 몇 문제? 문제를 많이 넣어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들이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수능용 맛보기 문제를 수록해서 좀 다양한 형태를 기초를 살 수 있도록 교제하고 강의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하는 친구들은 일단 지구학 1을 이제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수능 지구학 1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 선생님의 개념 강의 전제 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인데 선생님 저는 지구학 1을 2학년 때 내신 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혹은 내신도 저희 학교는 3학년 때 다루기 때문에 지구학 1 자체를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바로 이 지구학 1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됩니다.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는 지구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도 하더라도 지구학의 기본부터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문제풀이 심화까지 완성이 되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도 개념 완성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도 뭔가 기본을 좀 알아가고 싶은 우리 고3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은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각각 고체지구, 대기학, 해양, 천체학, 우주파트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개념 완성 강의를 따라하는 게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능 개념 완성 시작 전에 꼭 알고 들어가야 될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만점입니다. 그냥 1등급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 단 한 명이라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만점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게 선생님 목표예요. 에이, 선생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선생님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만점에 나오는 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수험생들 저한테 선생님 수업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만점이 나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작입니다. 시작일 때는 나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반드시 만점을 받겠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 수업 때는 모든 수험생들이 만점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만점을 받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나만 만점을 받으면 돼.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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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명이 쌓여가지고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이 만점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선생님 목표예요. 지구학 만점을 위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스타트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엄스타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구성은 총 6개의 주제를 대단원별로 두 개씩 나눠놨는데 약간 단원별로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우리 고체 지구 파트의 두 개, 대기화 고향 파트의 두 개, 그리고 천체화 우주 파트의 두 개가 있는데 고체 지구 파트는 사실 암기할 내용들이 조금 많은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학원의 시작이 고체 지구 파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암석 같은 거 돌 이름 외우고 그 다음에 판의 경계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의 역사하고 화석 같은 것들 암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왜 외우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공부하다가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외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암기든 자료 분석이든 뭐 심화 문제 풀이든 다 해야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학원은요. 암기적인 특성이 좀 있는 과목 맞아요. 암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절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구학원에서는 외우면은 그냥 외우고 있는 대로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정확한 내용으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 절대 그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게 답이 나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꼭 외워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누가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해주는 거지. 경계를 나눠주고 이건 좀 외우세요. 외울 때 이렇게 좀 외우시면은 여러분들 편하게 외우실 거고 이렇게 암기한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라고 유형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 오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두 단어는 약간 암기가 좀 들어가겠지만은 암기를 절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자. 그 암기를 제대로 한 내용 때문에 내 점수 하나가 올라가서 등급 하나가 올라가고 만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꽉 잠바를 입고 대학 정문을 쫙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암기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과정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해양 파트에서는 주로 일기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복사평양과 지구온난화 자료 해석하는 것들. 그래서 대기하고 해양 파트는요. 일기도 해석이라든가 해류의 분석이라든가 엘리뉴라니냐 복사평양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원인 해석하는 것 등등 자료 해석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림과 그래프 해석하는 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주제 두 개 선택을 해봤고요. 또 천치학 우주 파트는요. 지구역 원도 계산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별의 물리량 계산이라든가 도플로효과에서의 계산 문제를 나오는 거. 그래서 그 계산 문제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좀 별의 물리량 계산하는 내용들 그리고 도플로효과에서는 적색 편의하고 관련해서 도플로효과 식이 적용되는 외경성의 탐사라든가 아니면 허블법칙. 약간 두 개는 도플로효과라고 하는 공통 주제로 묶여 있긴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야. 도플로효과라고 하는 공통된 식들이 각각 어떻게 개념에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암기 부분, 자료 분석 부분, 계산 영역 이렇게 좀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특징 지은 강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스타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강의죠. 202호 수능 대비 Unbelievable 개념 완성 강의 Unbelievable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능 지구학 점수를 만들어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의 가장 대표 강의죠.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구학이 개념하면 어명대라고 나옵니다. 개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지구학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까지 여러분들 이 강의 하나에서 완성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실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선생님이 촬영해서 진행하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단과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를 12주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선생님이랑 개념 강의를 빨리 좀 쫓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매주마다 마치 선생님 수업을 현장에 와서 단과 수업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어명스 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현장 버전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에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한 스타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느냐에 따라서 내년 11월 14일 날 여러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 지구학에서는 믿고 듣는 어명스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은 자, 엄스타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엄빌로블 개념 완성 강의 이후에 준비된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어떻게 수능 문제를 내더라도 확실하게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컨텐츠, 자료 강의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만점 맞는 확실한 수능 여러분들 과정에 충실한 동반자가 돼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자, 본격적인 강의는 엄스타 강의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1년 동안 한번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